에이 마는 걸 그냥 어떻게 이거 딱 올라가고 세고 일로 오십시오 아 닭색 안 보이신다고요? 아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와야지 어디 딱 계십시오 무 아이고 아이고 이럴 아이고 이럴 아이고 아주 아 아니 이게 뭐가 지금가 아프지 않나요? 이 늙은이 장르라도 치러야 보러 오시려나 아니 어디 바닥을 못 가신 것 같나요? 3일 장을 치러야 하나 5일 장을 치러야 하나 아이고 이럴 아이고 여직 방아지 씁니다 여직 이렇게 때려도 되겠다 하고 뒤면 그래 그게 나겠다 그게? 와 이거 데리십시오 망하여직 망아지 씁니다 여직 아이고 이럴 아이고 여직 그냥 망아지 씁니다 여직 아니 어이 이게 뭡니까?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게 홀라당당 예? 조상도 영희가 방금 나 째려봤어 아 영희가 나 방금 째려봤다니까? 몰라 부연구는 현무 하나를 해지하고 병호 등급을 평치로 유지한다 아 영희가 방금 째려봤다니까? 이거 어떻게 어떻게 홀라당당 내 말이야 자꾸 있어 아 영희가 나 사실 이대로 괜찮은 건 대집어 볼 땐 것 같다 뭘 대집어 봐 대집어 보기 아이고 스스로 다음 주에 만나요. 전혀 너무 좋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황태야, 황태야. 오케이. 황태야, 황태야. 아.. 고운이라! 과강. 건들 수는 없으니까. 과강. 아... 이거 보니까... 항상 어휘를 들어갔습니다. 많이 아픈데 덜한 부척을 하지만 칠 준비를 해야 돼. 모르는 거 같아. 예쁘긴 하지 않습니까? 걱정 마세요. 더 예쁜 사람 압니다. 폐약 있어요? 왜 그러세요 폐약? 어디 불편하십니까? 연기는 좀 하십시오. 나는 좋습니다. 아 진짜야. 이거 좀 봐줘 봐봐. 천둥이 천에다 보일 수 있어. 천둥이 천에다 보일 수 있어. 천천히. 셋짱. 실패. 일단 연습한 거 괜찮았어요? 고음톤 한 번만 더 해봅시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 왜 이렇게 불편하지? 이번에도 뻥이면 죽는다. 어디를 어떻게 가면 되는데? 자네 차로는 못 가. 자네 말 타봤어? 말? 뭘 타? 타서 된 사람이 됐어. 지금 3살장을 태워놨어. 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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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감 있는 것보다 그냥 쓱 올리는 느낌을 원하시는 거죠? 그러니까 봐봐. 만들어 가는데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들어야지. 아니, 진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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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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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조건 잡어. 자는 내가 잡어. 아 이거 내가 잡어? 이거 본의가 잡아야지. 그래서 물러나는 중에 어 방금 저 사람은. 시선을 쫓는데. 입가에 얼굴 가까이. 이름이. 진짜 은구야? 건의대는 즉시 10호 밖으로 물러난다. 형이 너도 이 사람이 너무 몰라서. 거봐. 내 말이 다. 자. 컷. 오케이. 내비칠게요. 컷. 실확해. 실확해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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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